위도우만 하는 애 있어요? 어, 제나타로 머리 뚫어버리면 되지. 저 포켓몬고 지금 26입니다. 잘하던데? 26렙. 왜 딱히.. 이 게임 하지마 야옹! 시밤 다 12파트.. 이 게임이.. 야옹! 억! 진정한 차.. 일량아! 이 게임 하지 말고 딴 게임 하라고? 야옹! 이 게임! 이 게임이야! 하지마! 야옹! 야옹! 그래? 그럼 어떤 게임을 하는 게 좋을까? 야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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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화이! 그 형의 새끼야 닥치라! 뽕뽕뽕뽕냐옹! 어? 뭐? 히오스? 미친.. 컨셉 좀 와.. 벨이 없으니까 빨리 오.. hydraulisa Nik 마치? 이상행.. 하 gewoon ¿시각으로 installation? 마찬가지 6 ecosystem.. 이 채 Out! 살같은 нав Mitte.. 음.. 4 3 1 2 1 시작합니다 상대는 제니아타 매크리 위도우 매크리 위도우 매크리에요 머리 안 뚫리게 조심 위도우 훅샷 위도우 피바 훅 빠졌고 라인도 피바 호그 보자 아이고 너무 나가버렸다 호그 그래 빠졌어요 호그 그래 빠지고 호그 굿 아 매크 피바 마크가 어디있냐 철회님 잠시마 부상당했습니다 트레! 트레! 1층 동굴 주유! 트레! 주유소 밑에 와 대박 트레 여캠 빠졌어요 상대 위도우 뺐네요 아 나 끌렸다 벌렀다 라인 부좌 트레! 1피 아이고! 호우 그래 빠졌어요 이거 그냥 저 피 저거 뼈 다 해봐야 돼 석양 석양 정면 2층 다탄 쏘야 돼 다탄 쏘야 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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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세나 태기 핀 세나 태기 핀 세나 태기 핀 트레! 세나 태기 핀 오케이 여기에 봉지 세라 우리 초월도 있어 상대 초월 없어요 아 나 우리 초월인 줄 알고 씨바 쟤나 태한테 존나 붙어 썼어 하하하하하하하 1층 동굴 호그 그래 빠졌고요 트레 왼쪽으로 돌아올라 가네요 필 discovers 리 Acho 트레 트레 대체 어놨어 어 뭐야 아 might newspapers 트레 트레였어 어 빠져 빠져 치마 빠져 아 아깝다 누가 보고 있어야 돼 넥크릭 옆에 와아 그래 분명히 트레이 돌아오는 소리 들렸는데 안보이길래 아아 하물 가는걸 못봤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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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트레이 왼쪽 2층 트레이 왼쪽 2층 트레이 에픽 아이고 트레이 뒤에 있어 계속 아이고 아 아이고 택기 이미지급으로 자랑하겠죠 이리 잠깐 틀어줬을 가보죠 초월 쓸게요 초월 쓰면서 밀고 들어가죠 그럽시다 자리야 없으니까 가야되요 석양 석양 정면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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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치웠어 치웠어 호그 부좌 호그다운 라인부좌 트레 맥다운 털 구입 기념 네 털 세리머니 오호하하 크리 트레 팩도 조심하세요 트레 팩도 계속 트레 남하있어 지금 어딘가 남아있어 트레 찾아줄게요 여기 없는데 제가 어제 여기 밖에 남아있어요 새끼 숨어있어 앉아가지고 완전 뛰어있나? 어디야? 여깄다! 아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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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냐타다 우리 제냐타 씩없다 어이구 아파가 트리 오른쪽으로 들어와요 아 솔저네 솔젓다 백도 못해요 이제 함을 밀어놔가지고 계속 여기 지키죠 트리 또 여기 도와서 집안에 트리 오른쪽 집안에 트리 펄스 오케이 나이스 벌 펄스 호그 피봐 호그 피봐 호그 피봐 아 좀만 오른쪽으로 쐈습니다 아 호그님 그래 빠졌고 아 솔저 솔저 내 옆에 내 옆에 어 솔저 보자 솔저 보자 솔저 개픽 옆에 너님 체나타 보자 제나타 보자 제나타 보자 자리fish 여기여기요기에 젠타 여기여기 제가 쏘는데 여기여기 제가 쏘는데 제나타가 쏘는데 장대 초월 초월 빠졌다 초월갑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 아나님 오 아나 왜 안 쓰러져 트랩 부조와 트랩다 ут.. 소울져줄게 제발 아 2층에 솔져 2층 솔져 라인부조와 라인부조와 라인밤 비 라인밤 비 개비 개비 솔져 집 안에 솔져 부조와 잘하랑 싸우고 있다 제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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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솔져 위에 2층 2층 x3 2층 솔져 솔져! 아 솔져님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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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초 남았어 3초 마지막이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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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으음 개 차근이야 프랑스도 있지 뭐 우리가 더 빨리 밀면 돼 빠르게 공급을 준비하십시오 영물산에 가십시오 이 정도면 차분한거지 에이 왜 그러십니까 나 언제 원장 찍지? 으흠 나하고 최고점수 비슷하신대 상위 500이 못찍으셨네 흠흠 부캐냐구요? 아냐 벙캐에요 진정한 자 형체로 으흠 이제 갈려고 했는데 어 가오를 받아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흐오스가 똥게임이라니 말이 됩니까? 아니 갓게임인데 똥게임이라고 치급하는 사람 솔직히 이해가 안된다며 아 흐오스 갓게임이 맞는데 계속 그런식으로 하면 똥게임소리 들어요 흐오스 아 근데 솔직히 트림하는 아니고 나도 레스토랑스 홍보때문에 입문한 사람이라서 레스토랑스로 나도 보답을 하는거 희오스 재밌긴 한데 레스토랑스 계속하면 아니 욕 안했어요 내가 언제 욕을 했어요 암마 아니 저는 고급, 고급이 원어쓰기 때문에 요건 안해요. 그냥 문재기님 그 아니 히오스 하지 않아도 되는데 딱 한 판만 플레이 봐. 재밌어. 셰프도 바뀌고 나서 루쉘 추가되고 있어. 셰프 바뀌고 패치도 자주 하고. 손브라, 손브라. 숨었다, 숨었다, 숨었다.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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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여기 있다, 1층. 동굴로 빠졌어요. 어, 위도님. 구슬 드릴게요. 우리에게는 호그가 없어서 못 끌어요. 위도, 뭐야. 손브라 빠졌어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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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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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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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리할게요. 자리할게요. 호그 보자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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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제하타, 제하타. 왼쪽에, 휘두오님 왼쪽. 어디? 나이스. 어, 여기 있구나. 뭐야, 이거. 쏠리 줘보자. 어, 휘바. 어, 눈쟁이님. 나 살렸어. 갠드님, 수고해요. 뭐, 살려줘. 어, 거기는. 어, 사라졌어. 나이스 샷 베이비. 어, 오른쪽에, 오른쪽에, 오른쪽에. 손브라. 아나, 아나. 왼쪽에 1킬 있는데. 왼쪽에 1킬인데 하나 있대요. 빠졌어요. 2층으로 빠졌어요. 저 뒤로 도망간다. 손브라 숨은 거 빠졌어요. 손브라, 위도님인데 쫓아가요. 위치비 하나 빠졌어요. 손브라. 손브라 보좌. 손브라 보좌. 손브라 보좌. 손브라 보좌해요. 그거 못 맞추면. 쿡 카운트. 오케이. 손브라 따온. 손브라 따온. 손브라 따온. 아니, 저기. 막 보면 어떻게 해. 막 주는 게 아닙니다. 겐지님. 아, 안돼. 아, 안돼. 아, 그 사람 그러지마. 아니, 아니. 인데한 거 맞추네. 아니에요. 맞추는 거. 비를 믿은 거지. 손브라. 손브라 숨었어요. 눈치 사는데. 마음의 준비사님. 손브라 숨었어요. 라인을 지운다. 라인 줄 알았어. 우리 위도우인데, 손브라. 라인 줄 알았어, 근데. 안아 보좌. 안아 다운. 호그 보좌. 겐지 나왔어요. 아, 뭐야. 초월 있어요. 괜찮아요, 초월 있어요. 뭐야. 둘 다 지어놨어, 지금. 호그 다운. 겐지 보좌. 멋있어. 나와. 아이고, 겐지 개피? 살았네요. 수하셨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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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업적 살다. 수하셨어요. 백수. 백수. 흠. 세상에서 가장 재밌단 바로 워크 게임.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톱. 오늘도 공물무기에서 영웅들은 지공의 폭풍으로 떠나게 된대. 잘 나가겠습니다. 수하셨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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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공물무기에서 영웅들을 지공의 폭풍으로 떠나게 돼. 잘 나가겠습니다. 수하셨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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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X를 하셨습니다. 진짜 레스트랑스. 히어로즈. 점심하셨어요. 히어로즈. 5메달. 메달 5개야. 은으로 장식할 수 있었는데.